그겐... 정신하고 싶지? 자, 좋아. 자, 좋아. 자, 좋아. 자, 좋아. 두 번씩. 자, 좋아. 자, 좋아. 제시아. 야, 이거 특정이다. 제비, 사랑해. 고마워. 제시아. 제시아, 잘 먹을게. 이렇게 막 들어가다가 자기 파트 때 막 립싱크를 해야 해서. 이게 근데 진짜 롱테이크거든? 음악이 아닌가? 잠시 후. 어, 멋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청구 vlog 패티 내쉬기 해시기 해시기 Scak 영영 미친 아니, 뭘 이렇게 여기에 펌쳐놓고... 어? 나 외우잖아. 아니, 언니 진짜... 위에 찍고 있는데 também 그니까 고치니까 옛날 공연할 때 생각나는 거 같아. 너무 흔들어. 아니 우리 미란 언니 이렇게 보면 다 진짜 너배우다. 입술이 앵규 같은 얘기냐. 왠지 영혼이 없냐. 영혼이 없냐. 영혼이 없냐. 영혼이 없냐. 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열 씨께서 박진영 주임님을 억지로 끌고 여기 지금 바로 오신 상황이에요. 여자친구에게 나는 가기 싫은데 친구가 가장 억지로 가서 재미없는 것 같아요. 반대되는 비디오를 덮는 상황이에요. 오빠 연기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보고 있네. 오빠 그리고 이번에 어깨 올라가시면 안 돼요. 어깨 올라가면 바로 엔지입니다. 오빠 핀 빼고 하세요 진짜. 주인공으로 영화를 찍었던 사람이 어디예요? 오빠 영화 연기 진짜 걸렸는데.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응고맹 여왕과 덮어씌울 생각이었습니까? 응고맹 여왕과 덮어씌울 생각이었습니까? 유기만 소리만 오빠 아니죠? 디테일 좀 살릴게요. 놀래지 마.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그렇습니다. 자 세 마이 하아. 주인공이 너무 슬퍼하고 싶은 춤으로 하네 약간. 약간 주인공이 아니라. 휠을 뭐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아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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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이혈이 형 오빠 너무 잘해. 뭐? 난리기로 하지. 지금 오빠, 한 명씩 여자분은 필수 보고 오빠 너무 무슨 여자의 하얀 관심 없는 사람 같아요. 네, 지금 좋아요. 오빠 지금 어깨 조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연결이 또 많이 늘었어, 오빠가. 야, 쓱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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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진짜 잘한다. 아니 오빠 뭐 좀 다른 것도 자연스러운 부분이 해봐 지금 오빠. 너무 힘드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면. 너무 yourself. 아, 좋아. 좋아. 너무 자연스러운 된다, 너무 잘해. 이거 자유야? 이거 자유야? 이거 자유야? 왜 이렇게 자유야? 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자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무조건 오케인데? 너무 좋은데? 자 컷! 진짜 잘한다 이 오빠는 오후 4시부터 와가지고 정장 입고 닭타이 입고 주인공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어디 좀 가 있으면 안 돼? 설렘이 전혀 없어지지 4시간째 사람들 너무 빨리 불렀어 언니 넌 주연이야? 여기는 주연이야 벌써 주연이 나올 때가 아니야? 숨은 있어 주연아? 안 돼 계세요? 들어가실게요 그러면 안 돼 계세요 여기로 와 까먹지 말고 들어갈게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자 컷 와 진짜 아 연기자 연기자 와 진짜 와 진짜 와이버 불쇄고 최고 최고 하나 와 셋 그거 아니야 그들이 날 비那个 쉬우 pi 엔진 나를 믿어봐. 컷, 컷, 엔지. 컷, 컷, 엔지. 저기 오빠 안 가는 사람이 너무 앞서 나오셨거든요. 오빠 먼저 오셨어요. 좀 끌려오셨는데. 오빠 약간 어깨 같은 거 올라간 거 같은데? 클럽을 향하고 있었어요, 먼저. 지금 연기 지금 약간... 지금 올라왔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 지금. 하와이 큐! 자, 컷, 컷. 오빠, 너무 희망이 보여요, 지금. 오빠, 너무 밝으세요, 지금. 이 오빠 너무 좋아해, 클럽 오는 걸. 입장이 바뀌었어. 원래 얘가 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되게 어색해, 지금. 네, 네. 짜증이 없어, 짜증이. 짜증이 좀 부족해. 짜증도 짜증이 없어. 짜증 좀 더. 그걸 짜증. 조금 더 짜증 한 번만 했어, 짜증. 짜증이 없어, 짜증이. 짜증이 없어, 짜증이. 하나, 둘, 셋. 몰입, 몰입. 몰입하신다, 또 몰입하셔. 아, 진짜. 야, 자리 없대니까. 저희 컷, 컷. 준영 오빠 너무 카메라 의식하셔서 고개를 너무 이쪽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아, 이러면서 짜증 얼굴을 너무 보여주시니까. 뒤통수만 연기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뒤통수만. 등 연기 줄 거거든요. 네, 등 연기. 등 연기에 짜증을 좀 넣을게요. 하나, 둘, 셋. 자, 가겠습니다. 스탠바이. 하나, 둘, 셋. 야, 마. 하나, 둘. 가. 두고 봐. mia, mia, mia. 빨리 두고 봐. 지금 물이 딱 슬 worse. 스톱. 아... 아... 스택샵 찍을게요 그래도. 오빠 등 연기 좋으셨어요? 야. 다음 거 뭐 찍주냐고. 목間 Present заesa. 마. 마음으로 죽는 거야, 시 stresses 에서? 하이큐! 아니 또 마을버스 주인 분께서 속언니 팬이라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셨다고 드디어 버스로 운전하는 건가 올라왔어 언니 버스 몰 때 입으라고 샀어 버스 몰 때 입으라고 샀어 땅이지? 놀리지 마요 해꼬지 안 해 해 해꼬지 안 해 해 너무 큰데? 뭐야? 여기서부터 카트 해가지고 편집하고 언니 언니 빨리 있네 마을버스 빌려주시는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큰일 하셨어요 큰일 하셨어요 연예인 일 떨어지면 그걸로 취직 좀 시켜주세요 예예 연수 연수야 이 방송이 재밌나 봐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동시간대 2대 해가지고요 저저번째 부터 우리 와이프가 오늘 뭐 하냐고 해서 이거 한다고 그랬더니 방송 본대 왜 봐 그랬더니 어수선하고 되게 재밌대 어수선 맞어 되게 어수선해 우리 뭐 그런 게 틀에 짜여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준호는 지금 민혈이 여자친구라 그래가지고 달려놨어요 네 밤새도 괜찮대요 호린 남자친구 역할만 내놨다 무조건 고리지 지금 스케줄이 원래 10시에 피시방에 가야 되고 12시에 노래방 가는 스케줄이 있는데 지금 호린 남자친구 역할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딜레이를 시켜놨어요 여기 아까 누구야 가야 가야 뭐 했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너희 회사에 격리라고 있지 응 여기 있죠 근데 뮤직비디오 찍는데 저로? 어 약간 그 바람피는 여자가 쭈쭈쭈쭈쭈쭈쭈쭈 너무 높네 예쁜 얼굴이면 더 약오르겠지 진짜? 어 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격리가 딱이다 음 아 뭐야 격리섭외는 안 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너도 섭외할 거야 몰라 야 진짜로 일요일이거든 이번 주? 아 저요? 일요일 가요 너 그래 너 너 믿는 애였니? 섭외해 볼게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여보 여보 여보예요?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이제 오빠 발 안 드셨어요? 응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네 노래 좋던데 네 노래 좋더라고요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주연들을 이렇게 편의점 조명으로 하며 네? 네? 조명이라고 할지? 블록버스터 아니야 이거? 블록버스터 아니야 이거? 블록버스터? 강남스타일을 이기는 그런 어떤 네? 안녕하세요 주연냐 형이야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저요? 원래 주연이라고 해가지고 아아 어 남주 여주 네이현이요? 네이현이요? 네이현이요 네이현이요 아유 뭐 아유 뭐 동민씨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안 좋아 아니 인형같이 하고 있어 그러게 어떡하지? 어? 아우 저 버스기사 아니 버스기사 버스기사 어? 전화를 못 받았어 전화를 못 받았어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봐 안 했어 어 네 알았어 알았어 내일 봐 어? 자 컷 자 자 컷 자 자 컷 여기서 두 번째 꺼 네 선생님 너무 완벽했어요 네 오케이 나는 가기 싫은데 아 친구들이 가셔서 아니 할 수 없이 갔다가 이게 재미없게 있었어 이게 재미없게 있었어 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아유 연기청자 아유 그래 내일 봐 보고싶어 알았어 끊어 응 아우 바쁜데 전화를 해 자 컷 네 와 이제 여자분 원샷 아 이게 뮤직비디오 아니야? 대본이라서 지금 이렇게 읽고 주연배우들은 이렇게 읽고 마음을 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자도 중요해요 주연배우들은 의자 딱 의자 없나요? 여기 여기 땅바닥 여기 여기 땅바닥 어어 하하하 아하하하 후 언제 했을까요 집에 있으나 와서 바람 쐬나 이게 낫지 안 그래? 지금 뭐 난리 났어 애들이 다 하겠다는데 됐다고 뽑힌 거야 너 인석이 형 전화하는데, 이 형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인석이? 야, 난 얘네도 전화 안 했는데 얘 왜 전화한 거야? 나 얘 안 불렀어. 안 불렀다고요? 어. 아까 내가 통화했는데. 얘 또 어디 소문들었나 봐. 오늘 모이네. 받아봐. 여보세요? 인석아. 인석아. 너 웬일이야? 아, 저요? 어, 너 웬일이야? 너 여기 온 거야?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야, 얘 소문들었다. 아, 그럼 이 형 왔어요. 오수도 전화 뭐야. 청룡영화 되면 뭐야, 저 형. 아, 저거. 아니, 저거.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셀럽들 모이던 자리라고. 예, 예. 다 몰라요, 목이풀 밑으로 와요. 아니, 대기실 없어요? 진짜 얘는 웬일이야? 어머, 나 너무 부담돼. 等 guards.. 오, 괜찮아요. 기사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기사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에어컨이 Common Doorsdupot, 네, 예. 시부터 끄고? 뭐 줘. 이거 끄는 건데.. 아, 끄셨네? 앞문 문을 못 닫을까요? 앞문 닫아요. 아, 다 알지, 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drums 자, 습니다. Aside,ried? 스탠바이! 스탠바이! 컷!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나 때문에 저렇게 상심한 거야? 응? 나 때문에 상심한 연기야. 형님 통제 아니신가요? 일상생활이시죠. 너희들 아직도 있었어? 안녕하세요. 네, 들어갈게요. 갈게요. 배터리가 다 돼서 돈을 못 받았어. 나는 가기 싫었는데 패스 없이 갔다가 재미없게 있었어. 너 나 알잖아. 나 유시어를 되게 좋아해. 오케이. 아가씨! 안 내리고 뭐해? 안 내리고 뭐하냐고! 아가씨! 자, 컷! 오케이! 그래, 이게 지연급 배우들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길거리에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느낌 좋아해. 수건이 파이팅이요. 분위기 되게 좋지 않아요? 아니, 저 벌써 몰입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쁜 여자친구 놔두고 내가 바람을 안 낀다 같은데. 어, CF야 그냥. 그니까요. 그냥 CF야? CF예요. 그냥 CF라고? 우리야? 우와... 자, 연기 톤이 약간... 봐봐요. 야, 배터리가 다 됐어. 이걸로 가야 돼. 야, 배터리가 다 됐어. 약간 약간 좀 눌러서... 아, 두 번째 거. 아, 두 번째 거. 야, 배터리가 다 돼서 내가 지구야. 야, 배터리가 다 돼서 내가 지구야. 여기 혜리, 여기 혜리, 사랑해. 자, 컷 오케이. 팀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쓰레기네. 왜 놔두고, 왜 놔두고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아니, 아닌데. 아, 오래 기다렸어. 자, 컷. 자, 거기까지요. 근데 나는 이렇게 쓰레기처럼 나오는 거 보면 핀 내용을 모르겠는데. 진짜 이러면 어떡하지? 나도 지금 진짜 이러면. 헤어져야죠. 좋게 헤어져, 아니면 안 봐, 아니면 안 봐. 당연하지. 에어컨 한번 켜주세요, 기사님.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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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스 씨는 아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렛츠 고.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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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모르겠지만 뺨맞을 사람들 다 섭외했어? 다들 뺨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난 사실 어제 차민식 선배님한테 말했어. 와 두실 수 있냐고. 그래서. 선배님 잠깐 와서 뺨맞을 때. 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안 오신다고? 너무 아래. 아 차민식 선배님 오셔서. 야 우리가 불안해서 못하지 거니. 여기 내가 부른 애들이랑 지금. 여기 앞에 카페 가면서 지금.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왔다. 어 왔다. 어 왔다. 어. 오.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멋진 분들이 온다고 얘기 안 했잖아. 거의 어디 좀 안쪽. 안쪽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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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게스트. 윤석이. 창이. 휘진이. 아. 같이 걷고 싶어. 도짜리랑. 밴드민턴. 챙겨나와. 모기야. 물지마. 대체. 우리.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 어. 뺨 때리려고. 뺨 때리려고. 뺨 때리려고. 나 뺨 때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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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무 무서워. 오 진짜 뺨이야. 오 진짜 뺨이야. 오 진짜 뺨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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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불렀고. 안 불렀고. 그냥. 장 보러 가다가. 장 보러 가다가. 어. 장 보러 가다가. 왜 이렇게 주러 간다고. 도시하는 거 보러 왔어. 휘진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행사를. 캔슬하고 온 거야. 이거 하려고. 행사 뒤에 있었는데. 뒤에 거를 캔슬하고 왔는데. 행사 페이가 20만 원이. 오. 20. 20은 챙겨주셔야죠 진짜. 모두 협찬이 안 되어서. 20은 챙겨주세요. 역할을 빨리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역할. 역할 얘기해 준다고요? 저희가 이 뮤직비디오. 컨셉에. 필요한. 역할들이 있었는데. 원래 잭슨 씨도. 오기로 돼 있었나요? 네. 그. 자체 뭐 안 왔어. 하고. 그 진상 남친. 원 투 쓰리 포였어요. 그 진상 남친. 원 투 쓰리 포였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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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이게 meine Kunden인 줄 아ня 좀. 어쨌든. 여친 분들에게 변명 같은 거 해 볼 수 있잖아요? 베주 실제? 근데 뭐 바람 피다 걸렸을 때 왜 하는 변명도 있잖아? 한다고 하는 것 옆 fame이 하나. 저희 멤버들에게 좀 들려 주시면. 요거는 바로 녹화가도 된다. 하시는 분들 바로바로. 제일 잘 아는 사람 우리가 먼저 뽑아서. 바로 먼저 녹화할수 있게. 전화 통화라 생각하자. 올해 전화 안 받았어. Christians and grace. 이렇게 한번 쓴 물어 봐봐. 삼 년 짠 연인이야. 오빠, 어제 저녁에 전화 안 받았어? 누구랑 있었어? 누구랑 있었어? 누구랑 있었어? 친구들. 누구랑? 친구들. 어디에? 동네 있었지. 그게 어딘데? 저기 강남. 아는 동생이 스킨십하고 있는 걸 봤대. 아는 동생이 뽀뽀하는 걸 봤대. 그 친구 미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인사한 거야. 잠깐 진짜 미꾸라. 얘네 잘 빠져나가는데? 야, 냉장히 미란이랑 희순이 한번 가자. 아유, 웬수.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나 근데 사실 받을 때까지 해. 너무 지겨해. 여보세요? 뭐해? 뭐긴. 친구들이랑 있지. 누구, 창희? 어떻게 알았어? 창희. 이석이? 이석이라고 했어? 어. 미쳤어? 왜, 왜? 어제 왜 안 들어왔어? 어제 왜 안 들어왔어? 근데 어제만 안 들어갔니? 근데 어제만 안 들어갔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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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에 연락이 왔어요. 아, 지금 가스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지. 어디냐고? 지금 여기? 여기 무슨 술로 온 데야. 그 클럽 문 앞이야. 자기야. 나 들어간다. 들어가다. 이거 봐라. 여자들이랑 있었네. 엄마. 안녕하세요. 누구야? 오빠 누구야? 오빠 누구야? 왜 그래?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왜 그래, 오빠. 앉아, 앉아. 죄송한데 옆에 부렸잖아요. 죄송한데 옆에 부렸잖아요. 왜 지금까지 계속 다 놀아. 죄송한데 옆에 부렸잖아요. 죄송한데 옆에 부렸잖아요. 죄송한데 옆에 부렸잖아요. 죄송한데 옆에 부렸잖아요. 지난번처럼 진짜. 얼굴만은 찌르지 마. 며칠 뒤에 CF 촬영했으니까. 저는 무슨. 연기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기순아, 너 진짜 딱이야. 너 이 역할은 딱인 것 같아. 네 얼굴. 진짜 딱이야. 레스트. 큐. 아, 진짜야. 믿어줘. 야, 오빠 믿어라. 어? 잠깐만. 아, 진짜. 아, 그냥 진짜. 믿어줘. 야, 오빠 믿어라. 어? 야, 너밖에 없어. 어? 야, 진짜라니까.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와.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어, 만든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 너무 좋았어. 어, 너무 좋았어. 어, Será. 근데 되게 쉽게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야. 아, 미안해. 아,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 그냥 잤어. 진짜 그냥 잤어. 아, 손 밖에 안 잡았어. 아, 손 밖에 안 잡았어. 아, 진짜 반지 빼. 쟤 진짜 반지 빼! 야, 그게 아니고 진짜로 집에 있었다니까 믿어줘, 진짜야. 나 너한테 잘할게. 효린아, 오빠에게는 왜 이렇게 안 믿어? 그 친구에게는 왜 이렇게 믿어? 오빠의 그 친구야. 오빠 안 갔다니까? 제가 때리겠습니다. 안 믿어? 진짜 안 믿어? 너무한다, 너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만졌어? 아, 죄송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 맞은 거 생각 안 하고 만져대. 아, 진짜. 고생했다, 이승아. 새벽까지 해요. 이승이 고생했다. 같이 사진이나 자. 왜 들어가? 사진 사진. 우리 중에서는 제시를 제일 먼저 찍어줘. 잠을 너무 못 잤대. 예민해가지고 밖에서 못 잔대. 집에서도 못 자. 그럼 어디서 자야 됐냐? 집에서는 왜 못 자. 아니, 집에서 자는데 바로는 못 자. 완전 다음날. 우리가 다, 다 불변증이 좀 있어. 다 불변증이 좀 있어. 집에서. 머리 대면. 내가 언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니랑 나는 없어. 아, 숙이 이런다? 아, 숙이 이런다? 그래. 나 이제 잘게. 아, 정말. 아빠 찍고 있는데 버스에서 죽으셨어요.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잭슨이 왔을 때. 아, 왔대? 잭슨이 왔을 때. 아, 왔대? 잭슨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좀 많이 보겠다, 사람들이. 그럼 잭슨은 무슨 역할이야? 잭슨이. 잭슨도 똑같은 거 아니야? 나 잭슨이 오든 저기 최민식 선배님이 오든. 역할에는 변함이 없어. 딱히 받은 역할이야. 어, 잭슨이다. 우와. 잭슨아. 저 먹어서. 아니야, 내가 고맙지. 어제? 왜 그래? 내가 진짜 찐 거 별로 없나 봐요. 아니야. 뭔지 알잖아. 잭슨이 별로 안 친한 거 같은데. 아니, 저거 우리 밥 먹었잖아. 너무 친해. 너무 친해. 너무 친해. 너무 친해. 왜?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한다. 얘가. 조파, 조파? 아니요. 아니, 얘 아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 한국사람 같고. 어느 한 천재야. 연애했어요. 연애하다가 배웠어. 연애하다가 배웠어. 잭슨아. 우리 잭슨이 잠깐만 보자. 여자친구한테 거짓말 좀 하나? 거짓말 좀 하나? 거짓말 좀 하나? 여자친구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해? 그러니까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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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있었을 때. 가끔씩 하죠. 그냥 거짓말하지. 뭐 잔다고 한 다음에 뭐. 다시 나가. 딴 사람이랑 통화하거나 뭐. 어. 통화 정도. 통화 정도. 통화 정도. 통화 정도. 잭슨이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액션 같은 거. 이렇게. 소림사, 쿵푸 이런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직접 하시면 돼요. 여리. 고. 어제 잤잖아 내가. 전화 끊은 다음에 끊은 다음에 내가 바로 잤어. 내가 누구랑 얘기해. 누구랑 얘기하겠어 내가. 너밖에 없어. 너밖에 안 보여. 내 마음 너밖에 없어. 내 마음 너밖에 없어. 잘한다. 내 마음 너밖에 없어. 내 마음 너밖에 없어. 내 마음 너밖에 없어. 내 마음 너밖에 없어. 이런 게 없어. 무슨 얼마나 저런 게 많을까. 아니요. 배평생. 카드. 아카트 했어요? 좋았어요. 이제 판만 때리나? 네. We're not really slapping, 잭슨. I know. 그래, 빨리 해. 자, 레디. 하나, 둘, 셋. La. Really. We're not really sure. We're not sure. We're not sure. Yeah, we're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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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We're not sure. Da. 하나, 둘, 셋. everything. Let's do it. 이제 집에 가도 돼.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온 거야. 얼른 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을 왜 불러. 어차피 목소리도 안 나와. 그래도 남주니까. 참을 만해 남주니까. 여기 뒤에다 이름 생기죠? 소 생기게. 경리 씨. 혹시 운전할 수 있어요? 큰일 났다. 주노 형도 못하는데. 주노 왜 못해? 못해. 인간의 조건 때 땄는데. 할 줄 몰라요. 앞으로 오는 걸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어요? 일단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 수 있을 텐데. 알려줘야 되는데. 운전면허 딱 한 번도 안 해봐서. 저 기어는 알아요? R로 놓고. R로 놓고. O.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 어떻게 하지. 뒤로 놓으면 돼요. 근데 뒤로 놓지마 지금. 왜냐면. 뒤로 놓는 순간 앞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되게 밝고 뒤로 가야죠. 갈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일단 첫 커트. 여기까지 와서 멈추는 것까지. 뒤로 빠질게요. 스태프. 스태프. 자, 가겠습니다. 큐. 큐. 오는 거지? 진짜요? 좀 빠른데? 너무 뛰어들어. 이의. 이의. 이거 한 번 다시 가야 할까요? 아, 이의. 이거 좀 about to me. 바로. 도와. 이의.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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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 오늘. 네. 이거 한번 다시 가야 할까요? 내릴 때 팝핑과 높은 애들아, 어 잠깐만. 처음 봤어요? 캬! 어 약간 무서운데? 피 피 이거 내리놓고 끌려왔대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자 스탠바이 방금 확인 다시 한 번 했어요 자 스탠바이 휴 쭉 가 쭉 가 쭉 가 좀 더 갈게요 미치게도 먹으러 왔니? 미치게도 먹으러 왔니? 잘 가려왔네 잘 가려왔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잘못해 자 차 발길질하는 거 하나 남았어요 이전에 아 네네네 더 이상 나에게 옮겨 하하하 돌고 있죠 지금? 아 돌고 있어요? 네 퓨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왜 남아있어 고맙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지 마요? 어? 사지 말라고 네, 똑같습니다 동네 거니까 자, 오케이 여기까지 다 사왔죠? 됐고 여배우와의 키스 아이템 저 키스지는 안 찍는데요? 아, 예 하나, 둘, 셋 자, 웃으면서 행복하게 올라오면 됩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올라오면 됩니다 하이큐 자, 우선, 우선 여기에 있는 전자시계를 해볼까요? 맛있게요 둘, 셋 아, 둘, 셋 너는 잘 너는 잘 오, 네 오케이 오케이 컷, 됐습니다. 인이어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동료들한테 알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한 커트 찍고. 경수를 붓고 왔어. 왜요? 왜요? 붓고 왔어. 아니 입에 뭐 칙침 뿌리는 것까지 하고. 핫쓰시나. 안 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와, 큐. 와, 큐.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봐 안 했어. 그게 말이 됐니? 내가 못 해봐보니? 그 말에 믿으라고. 한 두 번도 아니고. 오케이. 오, 좋았어. 연기 연기였어. 빠지는 연기 좋았어. 빠지는 연기 좋았어. 김치찌개 시켜왔어. 김치찌개 시켜왔어. 김치찌개. 터지고. 소수성성. 잘까봐 안 했어. 잘까봐 안 했어. 그게 말이 됐니? 내가 못 해봐보니? 그 말에 믿으라고. 한 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했어. 고고가 단체 시켜왔어. 고고가 안 하고. 고고가 안 돼요. 됐다. 고고가 안 했어. 그렇다. 고고가 안 했어. 나는 도착해. 고고가 안 했어. 고고가 안 한다. 잠시만. 차이 뱉는다. 자세! 코리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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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뱁. 바람으로 안 millennials. 호린이 남자친구가 아니고? 난감한 사람이 오셔도. 상담사 선수를 벗고 왔습니다 1박 2일에서 자주 하던 거 1박 2일에서 자주 하던 거 아우 스토리야 나이 지고 완벽한 스토리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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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를 부를 필요는 없죠? 너도 이거 할까요? 아니 아니 왜 이제 왔어 이래 근데 이게 배놓고 부린다는 느낌 시스인 것들 전기 상담사 사진 생각 2박 space 1 Bath 2 characters Come on Frederals 셋 11 저기,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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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진경아! 어? 여기 얼굴에다... 얼굴... 눈에 들어가면... 눈에 들어가면... 여기다, 여기다 뿌려야돼, 눈에다. 진경아, 코에다 뿌린다 생각하고. 대놓고 뿌려도 돼, 대놓고. 어, 알았어. 준호야, 대놓고 뿌려도 되지? 그럼 대놓고 뿌리는 게 한 바위가 아니라. 그래, 한 바위가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 눈이 있는데, 여기다 뿌려야돼. 나 친해. 여기 검은털에 있잖아, 지금. 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했어. 와, 이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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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컷. 만비하게. 박수. 만비하게. 박수. 박수 한번 줘. 만비하게. 오빠 어차피 미안해. 이 악물 저렇게 못 부려줘야 돼. 오빠 미안해. 나는 박예상 테디님을 시키는 대로만 했을뿐이야. 아, 저거 저거. 아, 저게 너무 잘했어. 아, 저게 어떻게 됐는데. 아, 저게 어떻게 됐는데. 테이프 좀 붙여주세요. 테이프 지금. 아니야, 아니야.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사 봐도 해요? 응? 한 번 더 해? 누나 뿌리는 장면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준호의... 하나, 둘, 셋. 오빠, 좀 차갑게 뜨거운 물을 줄 거야. 뜨거운 물을 줄 거야, 약간 따지면. 아니, 아니, 아니. 미식아, 미식아. 왜 뜨거운 물을 줄 거야. 아, 우리. 주노야, 화난 거 아니지? 주노야, 화난 거 아니지? 주노야, 화난 거 아니지? 주노한테 내가 죄를 짓는 거 같지, 지금? 네. 잡으라는 소리야, 지금. 주노 오빠한테 진짜 잘해야 된다. 평생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어떻게. 살면서 갚을게, 오빠. 우리 1박 2일에 나갈까? 그래, 아니. 여기 와서 꼭 싸우자. 네, 형. 우리, 우리 해야 할 수 there. 네, 형ian아. 여기, 오빠 제쉬했어. 헤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번 씬 경리 씨에게 키스하려고 다가가는 준호. 키스하려고 다가가는 준호. 이렇게 돼있어요. 뭐야? 키스신 키스하러 다가가는 것까지 하면 안 돼 그냥 해요 아니야 나 하루가 처음 해버렸네 키스신이에요 키스신 키스신 아 너무 웃겨 키스신 아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야, 아직 안 됐어. 자, 다시 하나 볼게요. 스탠바이. 하이, 큐! 자, 이어서 바텐더가 음료를 만들어 줄 건데 두 잔을 만들어 줄 거예요. 두 잔을 만들어 줄 거예요. 두 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 이 간장 진짜. 간장면이 아니고 뭐예요? 간장면이 아니고 뭐예요? 아, 좋아. 간장면이 뭐 먹어. 류얼루? 두 잔을 드리면 형한테 드릴 거예요. 류얼루? 그러니까 반항기는 남자에 대한 은신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능 슬래시 뮤비. 예능 슬래시입니다. 새로운 컨셉이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격리를 주면 되네. 하나로 해봐. 그렇지. 그리고 끝까지 다 마시면. 아, 이거예요. 뭐야? 너무 몰라요. 두 번째 줄은 뭐야? 아, 그냥 이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한 번에 춥거라야 돼. 샌바이. 그래요, 재밌어. 여보세요? 아, 이거blade? 어? 한 번에 먹기야? 한 번에 먹기야? 어? 한 번에 먹기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오! 빳빳하네. 아! 빳빳! 대화 볼 때는 요거 찍고 내일 아침에 나는 MRI 찍을게. 연근하죠. MRI 찍는 게 마지막 씬일 것 같아. 아우, 경희, 수고하셨어. 아우, 경희, 수고하셨어. 좋겠다, 경희는 좋겠다. 경희는 좋겠다. 아직 남았어, 지금. 끝이라고 했는데? 몰라, 네가 나쁘지 않아. 네가 나쁘지 않아. 네가 막 언제 들어가? 이 형만 7시 같이 입고 있어. 4시의 기간 때문에. 지금 새벽 5시. 아, 루비가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지. 언제 찍어봤지 알지. 나 경희, 집안, 친척까지 다 알아. 8시장까지. 5형에 내가 9살부터 보고. 주사하고. 다시 한번 해. FBS 게임 좋아하면 다 사랑해. 꼭 봐주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입새 물린다. 예쁘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제 말 세게 많이 써야 되는데. 컷. 진짜 말았어요. 미안. 죄송합니다. 고마워. 스킨십 해줘서. 고마워. 나는 오늘. 언니스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을. 후회한다. 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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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에 여기 비참해서. 지금 새벽 4시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후회되는 것 같지는 않고. 난 저 사람을 지금. 방향을 빗는데 결혼식 사회도 보고. 고마워. 나 모르겠어. 물 뿌리고 그냥. 전주하고 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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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고. 저쪽에서 한 명 나오고. 이쪽에서 한 명 나오고. 나중에 딱 여섯 명 딱 걸어보면 멋있는데. 그지 그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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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들 알지. 도둑들. 영화. 영화 도둑들. 그냥 이렇게 딱 걸어오거든. 멋있게. 자 스탠바이. 하나. 요새가 바로 들어가야 해. theater가 들어갈까? 하아이. 큐. 도둑들. 3,000,000,003,003,008,001,001. 광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편리하셨습니다. 세번. 최선. 언니, 얘기하지 마. 왜 나 안 웃고 싶지? 되게 심지했어. 아니, 근데 갑자기. 아니, 그 컨텐츠가 되게. 원래 그래. 어디서 거기서 변화와. 아니, 어떻게 장소를 찾아달라. 자, 여러분. 1번 조금 천천히. 2번 조금 더 모여서. 3번 안 웃고. 3번 안 웃고. 아, 진짜. 자, 갑니다. 언니, 진짜 웃기하지 마. 자, 스탠바이. 야, 절대 보지 마. 절대 보지 마. 5, Q. 아, 진짜 스탠바이. 아, 웃지 마요. 아, 이거 보고 너무 터졌어. 아, 이거 보고 많이 터졌어. 아니, 이거. 아, 회원님. 아, 회원님. 아, 회원님. 아, 회원님. 아, 회원님. 자, 갑니다. 네. 자, 저거. 오케이. 합. 미얀색 와뿐, 미얀색 와뿐, 미얀색 와뿐. 큐. 미얀색 와뿐, 미얀색 와뿐, 미얀색 와뿐. 아, 회원님. 왜 이렇게. 여기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 빨리 해. 그냥 가. 자, 이렇게 할게요. 흘러가요, 흘러가요? 흘러봐야겠어. 민아, 나왔어. 그래, 거기까지. 안 돼, 안 돼. 오케이, 거기까지. 거사를 치르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신발, 하나, 큐. 오케이, 컷.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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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뱅크 나와야 걸그룹 데뷔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뮤뱅이에요. 뮤뱅이 근데 가능해요. 갑시다. CD 들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PD님 누구시죠? 뮤뱅 PD님이. 매니저로 또 뮤뱅 가야 된다며는. 그럼 당연하지. 너도 뭘로 갈래? 나? 홍보. 언니가 김 팀장 하고 내가 홍실장 할게. 그래. 근데 지금 뮤직뱅크 연출자들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CP를 찾아가야 됐습니다. 아, 더 위에. 야, 뭐 좀 커피라도 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왁스 언니가 딱 나왔을 때 진짜 머리에 바른 왁스를 들고 갔어. 우리 농구공 같은 거 들어오는 거야, 이러면? 뭐 하는 플랭 정품인가? 뭐라도 사는 거 아닌가? 샤랍이니까 마스크 같은 거 언니, 미세먼지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입 닫으라고. 그래, 팔자 마스크. 괜찮네. 언니, 느낌 난다, 우리? 매니저 느낌 나지? 딱 이상이 있어, 이거. 하와이에서 샀어? 한국에서. 하와이에서 샀어. 주방장 아니지? 면 뽑는 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거 좋다. 그래. 큰 사이즈 좋네요. 좋네. 우리도 좀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럼 없어, 지금. 알았어, 얼마예요? 물 마셔, 물. 오늘 일 하나 잡아오면 또 호린이가 좋아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약간 임무가 언니 지금 막 좀 한 거야. 호린이 꿈이 무대에 서는 건데. 너무 약하게는 들어가지 말자. 가요 무대도 있잖아. 여기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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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작하면 내가 갔나 그래. 어차피 저렇게 박취될 거고. 그래, 너네 집에 갔다 올게. 그냥 좀 시피홍자를 찾아보자.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혹시 항영천 시피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항영천 시피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시피님이신데 생각보다 되게 젊으시네요. 시피님은 왜 세월을 비껴갔지? 이른 나이에 생각하셨어. 뭘 먹길래 안 늙으세요. 와. 앉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또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저기 가수들 CD가 많이 와있네요. 잠깐만, 이거 조금만 쉼게요. 제가 다름이 아니고. 네네. 제가 김 팀장이고 여기 홍실장. 여기 홍실장. 아, 앨범에 뺀다는 거 들었어요? 앨범에 지금. 따끈합니다, 지금. 그래도 무대에 서 있는 게 꿈이니까. 아무래도 KBS에서는 이제 뮤직뱅크. 아무래도 KBS에서는 이제 뮤직뱅크. 네. 네, 뮤직뱅크에. 국내 내놓으라 하는 음악 프로 중에 저는 단연코 뮤직뱅크가 저는 정말 최고예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인기가요나 이런 것도 섭외가 벌써 왔어요. 그럼 그런 얘기는 하죠. 그럴 리가 없는데. 노래는 되게 좀 히트를 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안무 이런 게 사실은 웬만한 신인 그룹보다 사실. 언니, 일어나. 약간. 진짜 모르겠어요. 자, 볼까요? 자, 볼까요? 세, rut구요? starts this! 슈arts 할 거예요? 다시 함, 시 datoden. 다시 한 번 When I walk my mouth. 셋, 넷. 슈art 10시고, 컷. 둘, 셋, 넷, 시작. 슈- Cinruction. 지금 mic. 얘기하고 저는 다 spot. 중단이 아니고 이제 너무 안 맞는지를 거 같아. 아뇨, 딱, 지금, 박자가 맞지 uz be. 죄송합니다. 슈А- 리예. 슈arts. 쉈 dress. 둘, 셋, 넷. 슈욱. 여기까지 맛빼기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개 보기 부족하거든요. 아니 안무가. 약간 성급하시고 성격이 급하신데. 어쨌든 뮤직뱅크 출연한 팀이 정말. 잠깐만요. 이분이 이제 샷. 그래. 지금. 지금. 여기가 역동적이에요. 진짜로. 저쪽으로. 너무 역동적이야. 이런 역동적이에요. 뮤직뱅크가 이제 코미디 프로는 알잖아. 코미디 프로는 알잖아. 할 수 있어. 에이스는 따로 있어. 에이스는. 하니. 맨 뒤에요. 후리니. 맨 뒤고 여기 앞에 4명 있어요. 4명만 자르고 2명이 이렇게 구멍이 크게 있으네요. 진짜 구멍인데. 구멍이란다. 안 되겠다. 열린음악회 쪽으로 가자. 말씀을 막 하시는 게. 열린음악회로 가자.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자신을 당한다. 제가 도와드리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예예. 같이 한 번. 같이 한 말씀 들어보고. 국장님 오늘 또 정장 입고 계시네요 또. 아이고. 국장님 그때 도시락은 너무 잘 먹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 작품혁. 어머머. 아무 영문도 모르겠어. 아니 진짜 잘해. 아니 진짜. 아 그래? 슈비님. 셔럿. 예 마스크 좀 피고 계시죠. 노래 제목이 셔럿이다 보니까. 셔럿.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없는 살림에 정말 멤버 6명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흐리니까 애가 또 짠해요. 애가 불쌍하지. 애가 나 진짜 걔만 보면 왜 이렇게 짠한지 몰라. 애가 또 꿈이 불쌍한 세상 남자친구도 있고. 꿈이 불쌍한 세상 남자친구도 있고. 너무 불쌍해. 나 진짜 걔만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비쌍해서. 이 험한 세상 살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걔 얼마나 진짜 통화 날 것 같아. 얼마나 위험해 밤길에 씨. 진짜 통화 날 것 같아. 얼마나 위험해 밤길에 씨. 걔 너무 악조건을 다 가졌어, 정말. 그래서 정말로 연습만큼은요. 진짜 완벽한 점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동작 하나 또죠. 칼 공무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담당 PD가 결정해야지. 국장이 어떻게 결정해야지. PD는 진짜. PD가 도다 피해가지고. 지금 다 진짜 없어지셨어요. 갑자기. 저희가 안 만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찾아오는데. PD가 결정할 건데. 그러면 전혀 권한이 없으십니까? 야 이 방 아닌가 봐. 왜 이런 거야 우리가. 국장님이 말씀대로. 담당 PD들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아무나 자창력이 너무 없다 싶은 사실. 저희가 좀 반려할 수도 있거든요. 야 근데 왜 이제 와서 한번 불러줘 봐. 여기 다 올라가잖아. 왜 이제 와서 이래. 쟁그 입 좀 샷. 제가 이게 되거든요. 샷업. 입체 서라운드가 되거든요. 지난번 방송보다 되게 좋아하십시오. 예예. 지금 계속 연습하는 상황. 저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담당 PD님이 오케 하시면.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저희 진짜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장님. 꼭 한번 들어보시고. 예예. 자꾸 내보되시는 거 아니죠 우리. 외쳤는 거 아니죠. 계속 계속. 우리 계속 몰이를 하는데. 우리를 몰쳐서. 그러니까 원승현 PD님 자리 가서 기다리자. 기다리자. 어. 편지 쓴 거 있어. 봐봐 좀 보여줘 봐. 편지. 진기야 써왔어. 이거를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편지를 좀 구구절절하게 더 쓸까? 그래 좀 슬프게 좀 쓰자. 슬프게 쓰자. 슬프게 쓰자.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 편지로 PD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한 명씩 한 명씩 써볼까? 구구절절? 응. 언니 쓰고 나서. 먼저. 가위가 많은 김숙은. 도가니가 두 개가 나가도록. 언제 나갔어. 너야. 내일 눈물을 쏟으면. JYP와 힘겨운 싸워라고 했어요. 부족한 저희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며. 어떤 이들은. 용기를 가지고. 포기했었던. 버렸던. 난 할 수 없다고. 네가 너무 아파. 좌절했어. 그 꿈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도전해 볼 용기를 갖지 않을까요? 언니 써 올게. 야. 그게 없어. 출연시켜 주십시오가 없어. 언니. 언니. 그냥 편집만 썼어. 여기다가 내가 넣을게. PS. PS. 뮤직비디오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출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마디. 딱. 도장 찍는 한마디. 꼭 출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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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꿈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 주시오. 원승열 PD님은. 거절하면. 이 사회의 희망을. 발로. 걷어. 걷어. 차버리는 거야. 짓밟은 거야. 이렇게 놔두면 되겠지? 아 진짜 떨리네요. 갑자기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갑자기 이게 뮤직뱅크 PD님을. 갑자기 몇 년 만에 이렇게 찾아갈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 원승열 PD. 어머. 야 너무 미남이야. 야 장난 아니야. 홈지암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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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와 잘생겼다는 게 이게. 그냥 수업물 편문이 아니었어. 아 PD님. 저희 그. 안녕하세요. 예 아우 여기. 편지 써놓은 거야. 감사합니다. 몇일 전에 사실 수건이랑 다녀갔었는데.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오늘 호린이 꿈이라. 호린이 데리고 한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 지금 뭐 신고 계세요? 이런 거 신으시면 땅풍이 안되고 땅풍이 안되고 그러시면 돼요 저거 되게 부담스러운가요? 부담스러운데 저희는 더 해치지 않아요 무종걸리고 안좋아 75같은 70 딱 75같은게 갓나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내려주세요 이게 이렇게 목에 해갖고 돌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막힌 해가 좀 막힐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부론하셨다고 들었어요 목 분장 남자한테는 또 비료하잖아요 그래서 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정신없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걸그룹이 되는게 꿈이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제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데뷔를 하는 데 있어서 음악 프로라는 게 꽃 중에 꽃이잖아요 음악 프로를 서야 데뷔를 했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딱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는데 데뷔를 해서 이 시청자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그죠 언니 그리고 저희가 음원 수익으로 이 꿈을 못 이루신 분들 도와주기로 했어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생각을 굳힌게 이 본인 번호를 여기 적어주신게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MC가 또 바뀌는 첨주라서 그 친구들도 이제 노래를 한 곡씩 하잖아요 네 거기 무대를 조금 같이 축하해 주실 수 있으면 아 그러면 저희 언니스 무대도 하고 그 친구들의 무대에 이렇게 아 무슨 역할이든 맡겨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준우숙씨가 목공 쪽에 굉장히 그 언니가 그런 거 너무 잘해요 못 바꾸고 이런 거 좀 일찍 나오셔서 네 그 언니만 일찍 좀 보냈어요 그 언니만 네 네 그러면 숙 언니만 일찍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어미스에 좀 무대를 예쁘게 잘 진짜요? 감사합니다 PD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D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공! 매일에 왔습니다 사랑이 멈춰서 하늘을 봐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 서두르는 법이 없지 난 구름처럼 갈 거야 선호는 괜찮아 이거 저거 야 야 박진영이야 뭐하는 거 아 됐어요? 됐어 대한민국 가요사에 남는 친절 인사 비디오를 한 번 피나는 노력을 해서 걸그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안미스 파이팅! 구독자세요!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아 나는 가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갔다가 재미없게 있었어 일사대 사시는 아니 너 나 알잖아 나 아이고 남자친구가 자꾸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죠 아가씨 안 내리고 뭐해? 송일씨를 응원하며 보정받을 우리 아가씨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네 나중에 하려다가 우리 애기 잘까봐 안 했어 이번에는 남친이 자꾸 거짓말을 사랑해 남자들 잘못했을 때 이 노래죠 언니스가 부릅니다 셧업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봐 안 했어 잘까봐 안 했어 그게 말이 됐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은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알수록 또 손해야 이 바보야 그냥 떠나 남자답게 아이구한테는 말 그만해 좀 제발 그 눈 감고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친구 있던 새 샤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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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좀 제발 끝난 건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생글 참새 샤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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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나! 나. 쩝. 저 tôi. 저 чего. 너의. 쩝. 나. 저 추 Chapter Friends. 그리고 또 민요린의 걸그룹 콜라버거 드릴게요 감자 연예님들이 왔어 휴대 마이크 들고 춤춰본 적이 지금 처음이네? 자, 얼굴을 열어줘고 호랑 호랑 내가 고백할게 더 좋아졌고 그때부터 되게 언니한테 의지하고 기대는 게 더 많아져서 호응 한 번 하자 호응 베이베 날 살아다니는 머릿속에 무릎 펴 잘 안될 호응 그 가사이오